데이터베이스의 이론 폴더에서 DB 구축의 첫번째 문제, 테이블 완성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학사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에 따라서 성적과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성적 테이블에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과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두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 수강 연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수강 연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에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본 값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하실 때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입력할 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학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글꼴을 이용하셔서 좀 글꼴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글꼴의 종류와 글꼴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현재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날짜 데이트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now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데이트나 now 함수에 입력하시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데이트나 now 함수에서 해당 날짜에 연도를 추출해서 저희는 기본 값에다가 기본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본 값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 성적 테이블에 등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고요. A, B, C, D, F 입력되는 값을 좀 제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입력하실 때 Shift 누르고 F, E 눌렀습니다. A, B, C, D 인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A, 심표, B, C, D, F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돼서 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또는 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A, O, R, B, O, R 해서요. 인 연산자 대신에 A, O, R 이용하셔서 마찬가지로 B, O, R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번거롭죠? 여러 번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A, O, R, B, O, R,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F 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적 테이블에 점수 필드는 점수 필드는 0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값을 강제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점수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신 다음 0부터 100까지 그러면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0부터 100까지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하셨던 and에 대한 함수는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또는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 e, t, w, e, e, n, and 0이라고 입력하시고 and 100이라고 입력하면 0부터 100까지 라고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함수 이름을 연산자 이름을 입력하시면 맞게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번 필드에는요. 10자리의 숫자가 0, 100 없이 2021-01-0001 형태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입력 마스크에 커서를 두시고요. 숫자가 입력된다고 하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빼기, 다시 숫자 0, 0 두 자리, 다시 빼기, 숫자 4 자리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수에 오셔서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아니오가 되어 있다면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 대해서 학번 현재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학번 필드에 대하여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인덱스에 오셔서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적 테이블의 감옥 코드 필드에 대해서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에 숫자 1을 입력하면 001처럼 표시되는 겁니다. 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형식에다가 숫자 3자리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3번 입력하시면 숫자 1이 입력되면 001, 숫자가 10이 입력되면 010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규칙을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필드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인데 네이블만 표시되는 네이블은 캡션에서 입력합니다. 주민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캡션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주민번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에 가셔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예스 또는 노에서 예스 노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캡션하고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짧은 텍스트를 예스 노 로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